제가 진짜 이 노래 좋아해서 제가 몰랐는데 전자 피아노에 키를 올리는 극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게 노래랑 같이 하면서 연습을 해볼까 싶어서 이 키에서 옮겼단 말이야 키를 피아노를 직접 근데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이걸 누르고 두 개 이렇게 세 개 올리면 똑같이 옮겼는데 키가 올라가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시 처음에 이렇게 세 개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는 지금 다시 그냥 이거 반복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별로 하는 게 없기는 한데 그쵸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을 안고